하나, 둘, 셋 여러분! 같이 한잔해요 자꾸 저 가정랜드가 약간 이런 거 하는데 칼로 공포틀 같은 느낌 따로 웃긴 게 없어? 맘에 났어요 아기 상어 두루룩 두루루 귀여운 너네는 이런 거 마시 마라 취한다 아 진짜 영혼 리스다 어서 오세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칼로가 긴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씩 하고 있잖아 어... 너도 다섯 달 얘기해 뭘까? 진짜 하라는 거잖아 응 제발 안요양 닮았다는 얘기 대출을 타지 말아주세요 진짜 진짜 나 아니면 할 땐 걸려놔 취하면 말려주세요 안돼요 첫인상이 어땠어요? 첫인상 여자애들은 사실 가늠이 아예 안 갔다가 진짜? 아예 안 갔고 애 네가 제일 말도 안 되게 몰랐지 말도 안 되게 몰랐다는 힘 해빈이는 진짜 첫났어 상상 상상도 못했다던데 지오는 한은 약간 예상이 되잖아 맞아 나도 그냥 지오 근데 수우라면 지오지 사실 지오는 거니까 여기 주인 아니었어? 20박 주인? 나는 그냥 뭐 오자마자 다들 많이 컸네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떨리는 거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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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나왔어! 아 아 어 아 고마워 더운 생각NEW 자 тех 02 감사합니다.